한국국토정보공사 농장이 거쳐있어요? 네 재배송이 특징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여기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가가 호거고서 10배 진짜 종류에 비해서는 어때요? 진짜 종류에 비해서 향은 좀 약하지만 영양가는 안됩니다 직접 재배하신가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거 남자 이름이 아닌가요? 신랑 아 신랑이시고 얼만데요? 많은 선생님 하나 주세요 이거를 그냥 드셔도 되고 정주제하고 정주제하고 이거하고 떼가지고 엔지에 소포만 돌려가지고 드시면 양양은 뭘로 하고 이거 기름장에 들어가서 여기 와야 이거 탑재 여기 안은 못써 이거 다 똑같애 이거는 똑같이 여기 이지영 명품이네 아 그냥 넣어줄께 고맙습니다 됐어요